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직 정리가 아직 안됐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은 촬영을 치신다 보니 열심히 꽃 피우고 있는 트로트의 꽃 지달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갑자기 다시 너무 추워져가지고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각종 행복보다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시기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실거죠? 일단은 앉으실 자리 찾으신 분들을 찾으시고 그 전에 여러분도 한번 박수 치실 준비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똑띠 드셔야 돼요.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한번 치지만! 그렇죠. 아직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짧게 즐거운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달래와 함께 멜들리를 같이 불러볼텐데 같이 신나게 즐겨주실 건가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같이 즐겨주실 분들만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엉덩이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다만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춤도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멜들리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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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우리 다시 남길 여자여 하나 둘이 너의 여자여 상처를 잡는 행위 우리 다시 하나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둘이 아아 여러분의 질병신가요? 질병신하고 기차게 박수 이번엔 있죠 내가 지쳐있을 때 내 맘을 더 있네 슬퍼가 헤어져 친구 친구야 너무나 여기면 너무나 여기면 너무나 여기면 지워주기 하나의 동심 친구야 우리를 외쳐낼 잔뜩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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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 상큼 blick 이제 여러분들 귀찮게 외쳐보세요 진반을 해! 진반을 해! 진반을 해! 진반을 해! 진반을 해! 기쁘지 않아 서로 마음을 위해 좋은 순간을 찾아요 좋은 날 선생님 하지마서 영업할 상생 시간 진반을 맞춰 다 좋은 날 선생님 소원 아주 이를 바로 다같이 이를 바로 진반을 해! 그런데 기대 추우지 만큼 손잡아 찍어볼게요 다같이 한 손 한 손 사랑 넌 내 눈을 알고 사랑해 사랑하는 산소를 저 사랑해! 넌 넌 혼자 지키던 그 신중 그 이 어떻게 멍게 넌 그룹에 멍게 존 proposition 그룹에 넌 넌 참나 넌 넌 넌 넌 넌 입 넌 넌 너를 지켜라 너를 지켜라